이디 월그룹의 팀워크를 확인하라. 팀워크 테스트! 자 이번에는 허벅지 싸움 시간이야. 이거 다 알겠지. 허벅지 싸움 알지? 그럼요. 좋았어. 자 대표 선수 입장. 입장! 제주도 황금 다리. 제주도 황달이. 황달 선생님. 황달 선생님, 시 다운 플레이 다음, 또 한 명 리더 컷 언니랑 저런 거 같은데? 자, 준비 센데, 언니 자, 준비 시작! 벗겨! 벗겨! 황달 선생님, 수영님! 3세판, 3세판 3세판, 3세판 준비 시! 시작! 언니, 손이 빼야지 봤어, 봤어? 야, 됐어, 됐어, 일어나서 이제 야, 분위기 너무 좋아졌어 와, 대박! 야, 방금 이면 너무 좋아 와, 언니 진짜 짱 주먹까지 짜부시켰어 야, 너무 좋았어, 너무 좋았어 오, 가뿐하게 귀여운데? 나는 갑자기 황달이 야, 이거는 몸풀기 게임이었어, 걱정하지마 이제부터가 진짜야 근데 한 명씩 들어와서 전체가 다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카운터야 30개를 통과해야 돼 30개요? 그렇지 이거 실패하면 집으로 가는 거야, 오케이? 네 준비 시작! 고마야고 앞으로, 앞으로 어? 이거 안 될 것 같지? 언니.. 어떻게 들어가지? 언니, 언니 아, 실패 총 기회는 세 번이야. 그중에 한 번을 너네가 날렸어. 패스 패스. 만약에 세 번 다 성공 못하면 너는 네 명한테 다 얼굴 낙서에 벌치기 기다리고 있어. 절연 테이프 준비해주세요. 절연 테이프 레츠 파티요. 자 30개야 준비 시작. 고마야 고마야 새 집 줄게 뻥이요. 자 두 번째. 들어와 들어오세요 컴온 컴온 줄넘피 컴온. 아 좋아 두 번째 탈락. 그리고 한 명씩 들어오라고 내가 얘기했지. 자 마지막 기회야. 절연 테이프 벌치기 기다리고 있어. 언니 내가 세 번. 언니 마지막에 최대한 빨리 빨리 들어와주세요. 야 그러면 내가 기회를 줄게. 다 그냥 서 네 명. 30개? 어 내가 보니까 너네 안 될 것 같아서 그래. 잘 할 수 있습니다. 내가 봤을 때 100% 너희 30개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출발선을 세우고 싶어서 그래. 진짜 여기까지 양보했으면 너희 붙여야 돼. 오케이. 자 준비. 잘 하자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다섯, 여덟, 일곱,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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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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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 테이프 커머, 자전 테이프, 색깔 테이프 아무거나 커머, 자전 테이프, 색깔 테이프 아무거나 커머. 나 둘인 거 같아요. 시범 보여주세요, 시범. 시범 보여주세요. 아 어차피 너희 붙일 건데 나는 뭐 이럴 것도 없지 뭐. 자. 어. 다들 이리 와. 막내 뽑아. 너가 말고 있습니까? 이제 뛰면 메이크업 부분 지워지는 거 같아. 당연하지. 자. 열심히 뛰었는데. 자비가 없다, 우린. 자, 쿨했나 룩. 멋있다, 이건. 엘비스가 되는 거야. 아주 신났군. 네. 좋았어. 자, 다음. 자, 세 가지 포즈 갈 거야. 하나, 둘, 셋, 찰칵. 하나, 둘, 셋, 찰칵. 하나, 둘, 셋, 찰칵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, 찰칵. elled onlyurable positivesおい, 하나, 둘, 셋. 셋.